단군전 안녕하세요 오다시입니다. 단군전이라고 써져있는 이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역사적인 관계를 인정하여 화폐를 발행했고요. 중요한 건 카자흐스탄도 단군을 시조로 섬긴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진짜 단군할아버지가 새겨져있고 그 밑에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생마늘로 드시게 되면요.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고혈압에 좋은 혈압을 낮춰주며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까지 있습니다. 다만 맵기 때문에 소화불량, 속쓰림을 일으키며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섭취하시게 되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추는 역할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늘 많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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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